아 놀랬잖아! 그렇게 울렁 벗고 있으면 어떡해 맨날 보는 걸 텐데 뭐 놀래? 빨리 갈아입어 맨날 보는 건데 훔쳐봐 그냥 대놓고 봐 안 봤어 왜 저래? 병원에서 나 헐라단 벗고 있을 때는 맵다 와서 끌어내면서 했니 전혀 알았네 그랬으면서 그건 경황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 뭐 오마이갓 길티처랑 그 아저씨랑은 아직 서로 보고 이런 사이가 아닌 거네 결혼이 한 달 남았는데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? 그게 애가 할 소리야 지금? 가서 챙길 거나 더 챙겨 길티처 내가 보여줄까? 아저씨 몸 되게 좋아 봐봐 이게 어? 한 달 두 달에서 나오는 몸이 아니구나 바로 이 아저씨 빽 초콜렛 있다 하지마! 와 무서워네 왜 이 아저씨는 길티처한테 관리한 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야 아니 난 하도 이게 잘 만들어 놨길래 길티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줄 알았지 윤제씨는 윤제씨는